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.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민주당 대선 정선에 출마했을 때쯤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25일 수원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김 씨의 기부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추가 기부 행위도 있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와 경기도 공무원,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김 씨 측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이 식사비용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김 씨가 몰랐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신태희입니다.